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스의 드레스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드레스 사이즈는 34 사이즈고요. 허리 부분에 주름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많이 타이트하지 않게 편안한 느낌으로 맞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소매 부분에는 밴드가 있어서 이렇게 걷어 올릴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퍼프 소매가 만들어지도록 연출해서 입는 게 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. 그리고 기장감은 제가 지금 미드레 부츠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부츠를 착용했을 때 종아리 반 이상 넘어오는 긴 기장이에요.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예쁘게 주름이 또 잡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